어떤 공장 같기도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킹구제옷 아울렛 본점이라 하는 곳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경기도 파주시 조리역 단계봉로 90일 실내가 정말 크고 옷의 종류가 정말 많군요. 무수한 옷 이외에도 커튼과 이불류도 보이는군요. 신발류와 가방류도 보이기도 하네요. 모자류도 보이고요. 모자류도 보이고요. 모자류도 보이고요. 모자류도 보이고요. 점퍼 저울의 무게가 1.4kg이 나오는데 15,000원 해줄 모양입니다. 가격표상으로는 1.4kg이면 17,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옷을 무게인 kg으로 사고 팔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무게에 따라 킬로그램당 판매 단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건물 바깥에서도 저울 눈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youtube. katil